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법서 관광 일본어 진행을 맡은 이미리입니다. 오늘 시간은 손님에게 원하는 제품을 추천하고 안내하는 표현 4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소레대와 교훈어 주교始めます. 이슈요니 간 바리마셔! 오늘의 첫번째 표현입니다. 여행을 가면 쇼핑도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지인에게 줄 선물을 사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어떤 것을 선물하면 좋을지 망설여질 때는 가게 점원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행 선물로 무엇이 좋습니까? 우선 선물이라는 표현을 아셔야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선물을 나타내는 단어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행이나 출장을 갔을 때 현지의 먹거리나 토산품을 사서 선물하는 것을 오미야게 오미야게 라고 합니다. 선물로는 오미야게는 무엇이 좋습니까? 나니가 이이데스까? 여기서 좋다는 이이 좋습니까? 이이데스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팁을 드리면 네이데스까를 대신에 네시올까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이데스까? 좋을까요? 라는 의미인데요. 네스까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공손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이데스까? 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행선물로 무엇이 좋습니까? 오미야게니 나리가 이이데스까? 오미야게니 나리가 이이데스까? 두번째 표현입니다. 손님이 여행선물로는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았죠.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자나 자파류 등은 어떻습니까? 오카시아 자카르이나 도와 이가가 데스까? 오카시아 자카르이나 도와 이가가 데스까? 어떻습니까? 라는 표현은 이가가 데스까? 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에게 제안이나 권유를 하거나 기분이나 의견 등을 정중하게 물을 때 사용합니다. 혹은 직접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쪽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방향을 나타내는 말인 고치라를 사용해서 고치라와 이가가 데스까? 고치라와 이가가 데스까? 라고 하면 됩니다. 과자는 일본어로 오카시 오카시 자파류는 자카르이 입니다. 과자나 자파류 등은 오카시아 자카르이나 도와 어떻습니까? 이가가 데스까?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과자나 자파류 등은 어떻습니까? 오카시아 자카르이나 도와 이가가 데스까? 오카시아 자카르이나 도와 이가가 데스까? 세 번째 표현입니다. 두 번째에 이어서 이번 표현도 제품을 추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가장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라고 하시면 되겠죠. 손님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추천하는 표현이니 두 번째 표현과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마지막 표현입니다. 일본에서 물건을 계산할 때 소비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이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상점도 있으니 점원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죠. 마지막 표현은 면세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면세 가능합니까? 면세이니 나리마스까? 면세이니 나리마스까? 이 문장의 포인트는 바로 면세가 되겠죠. 면세는 일본어로 면세 면세 면세가 되다는 면세이니 나루 라고 해서 면세가 됩니까? 면세 가능합니까? 면세이니 나리마스까? 면세이니 나리마스까?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표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면세 가능합니까? 면세이니 나리마스까? 면세이니 나리마스까? 오늘 학습한 문장 4가지 빈칸 채워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여행 선물로 무엇이 좋습니까? 빈칸 채워서 말해 볼까요? 그렇죠. 오 미야게니 나리가 이이 desu까? 오 미야게니 나리가 이이 desu까? 두 번째 표현입니다. 과자나 자파류 등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말하나요? 좋습니다. 세 번째 표현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상품입니다. 일본어로는요? 마지막입니다. 면세 가능합니까? 빈칸 채워서 말해 볼까요? 좋습니다. 면세이니 나리마스까? 면세이니 나리마스까? 요구 되키맞시다. 마지막 코너는 미리센세의 꿀팁. 알아두면 좋은 일본 문화입니다. 미리센세의 13번째 꿀팁은 바로 일본의 선물 문화입니다. 일본어의 zouto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인의 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zouto 관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선물을 할 때는 대체로 실용적인 간단한 물건을 준비하며 내용물에 묻지 않게 포장에도 정성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배운 오미야게는 여행이나 출장을 다녀온 뒤 회사의 동료나 친구들에게 안부인사를 전하기 위해 선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그 지역의 명물인 차, 과자, 술 등을 선물합니다. 이렇듯 다채로운 종류로 여행객의 눈과 입을 사로잡는 일본의 오미야게는 주변 사람들까지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정겨운 문화입니다. 이상 오늘의 미리센세의 꿀팁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맞다왔시다.